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입니다. 연소공학편에서 제1장 연력학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연력학에 대한 기초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의 기초에서 보면 첫 번째로 갈로 1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갈로 1번에 보면 온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에서 온도에 대한 내용은 온도 환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내용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가스 설비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가스 설비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온도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 세 가지 공식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온도 K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도자라고 하는 K를 붙일 때는 K이골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273에다가 더하기 도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온도 단위로 우리가 켈빈 온도 K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도시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습시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에 어는 점을 0도시, 물에 끓는 점을 100도시라고 했을 때 그 사이의 등분을 우리가 100등분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습시 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시 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화시 온도가 있습니다. 도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도F는 5분의 9에다가 곱하기 도시에다가 더하기 3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화시 온도하고 습시 온도하고 우리가 같은 원리로 계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식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설비편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유형이 예상 문제 풀었던 유형이 이 화시 온도하고 습시 온도가 같아지는 온도는 몇 도시가 되는가 이렇게 예상 문제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F를 X라고 놓고 도C를 우리가 X라고 놓았을 때 미지수 X를 뽑아내는 그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습시 온도는 100등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도F라고 하는 것은 도F라고 하는 것은 물에 어는 점을 물에 어는 점을 빙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32 도F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에 끓는 점을 212 도F 그 사이에 등분을 우리가 180등분 해놓은 것을 우리가 화시 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랭킹 온도 도R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F에다가 더하기 460 이렇게 해주게 되면 랭킹 온도 도R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도시하고 화시 온도하고 도시 온도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죠? 도시 이 꼴로 놓게 되면 도시 이 꼴로 놓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 이 꼴로 놓게 되면 왼쪽에 도시만 남고 이 꼴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F-32 곱하기 5분의 9가 아니라 9분의 5 이와 같은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공식상에서 이미 도시 이 꼴로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온도 변환하는 문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입맛대로 다 바꾸어 내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로 2번이 되어 있습니다. 갈로 2번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압력이 되어 있습니다. 압력. 우리가 고압가스에서 우리가 고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시가스에서 용어의 구분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0.1MPa 미만 중압이라고 하는 것은 0.1MPa 이상 1MPa 미만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1MPa 이상의 압력을 우리가 고압이다 이와 같은 상태로 여러분께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에서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어 가지고 표준 대기압이다라고 나옵니다.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표준 대기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모조리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은 1ATM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원주, 그렇죠? 여기서 주자라고 하는 것은 수원주 주자라고 하는 것은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주자 투명한 우리가 유리막대를 우리가 꽂았을 때 이 대기가 유리막대 속에, 그렇죠? 이와 같은 유리막대 속에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렇죠? 여기다가 수원을 집어넣고, 그렇죠? 수원을 집어넣고 유리막대를, 큰 통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죠? 큰 통을 이게 폭이 이렇게 넓은 통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리막대를 이렇게 가라앉힙니다. 한쪽은 막혀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뚫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들고 막혀있는 부분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렇게 이러한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러한 모양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수원이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는가 하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수면까지의 높이가 수원이 쫙 빨리 올라간다. 이쪽에 누르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토리첼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수면에서부터 여기까지 빨리 올라가는 높이가 776cm만큼 빨리 올라간다. 776cm만큼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이 cm를 mm로 바꾸니까 760mm가 되겠다. 미리미리 Hg가 되겠다. 이 물질은 우리가 Hg다 라고 보기에는 수원, 그렇죠? 수원이다. Hg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 수원 대신에 우리가 물을 집어넣으니까 10332mmHg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미리미리 Hg가 되더라. 미리미리 Hg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미리미리 Hg는 우리가 같은 단위로서 kgg·m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식으로서 우리가 HgO라고 하는 것은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쿠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쿠아. 그래서 10332mmHgO. 미리미리 HgO 단위는 kgg·m. 미리미리 아쿠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꼴은 1.0332. 그렇죠? 1.0332. kgg·m² 단위가 된다. 그렇죠? kgg·m² 단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꼴은 우리가 14.7. 그렇죠? 14.7. PSI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파운드 퍼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위죠.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같은 단위.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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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인치. 그렇죠? 스퀘어 인치. 그러니까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것을 우리가 PSI 단위하고 같은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꼴은 우리가 101325, 101325, 밀리바, 메다 바가, 메다 바 이렇게 읽지 않고 이것을 읽을 때 밀리바 이렇게 읽습니다. 밀리바.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꼴은 101325, 101325 파스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파스칼은 우리가 101.325 키로파스칼, 그 다음에 0.101325 메가파스칼. 그렇죠? 메가파스칼. 거기에서 또 천으로 나누게 되면 기가파스칼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압 101325 이 단위를 우리가 SI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단위다. 자, 파스칼은 뉴톤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파스칼은 뉴톤 퍼 메다 제곱하고 같은 단위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1.325 파스칼을 우리가 키로파스칼로 이렇게 바꾸어 본다면 여기에서는 키로 뉴톤 퍼 제곱 메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101.325 키로파스칼 이꼴은 키로 뉴톤 퍼 제곱 메다가 되겠다. 키로 뉴톤 퍼 제곱 메다가 되겠다. 자, 그러면 키로 뉴톤 퍼 제곱 메다 이렇게 우리가 101.325 키로파스칼은 101.325 키로파스칼 이거는 키로 뉴톤 퍼 제곱 메다 단위하고 같은 단위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을 제로로 보고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력의 단위 뒤에, 압력의 단위 뒤에 치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게이지 압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진공압력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진공압력. 이 진공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단위 뒤에 V, 베이컴이다. 이거는 게이지, 그죠? 이거는 베이컴. 진공압력, 압력의 단위 뒤에 V가 적혀져 있으면 우리가 진공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 절대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압력. 이 절대 압력은 압력의 단위 뒤에 small a가 적혀져 있으면 absolute 라고 해서 절대 압력을 칭하는 것이다. 그죠? 이 절대 압력이 꼴은 대기압 플러스 뭐하고 똑같습니까?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하고 똑같습니다. 게이지 압력.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하고 같다. 이 꼴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하고 같다.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하고 같다.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하고 같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별표 3개입니다. 그죠?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 이 압력의 단위 표준 대기압 이 꼴 관계로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 이 온도 별표입니다. 그죠? 온도 별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세 번째로 동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력에 대한 내용. 자, 갈로 1번에 보면 온도, 갈로 2번에 보면 압력, 갈로 3번에 보면 우리가 동력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동력. 동력이다. 동력은 우리가 단위 시간당 행하는 일의 비율을 우리가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력. 자, 동력하기 전에 우리가 일의 단위가 뭐가 됩니까? 일의 단위. 일은 일의 단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일을 한다. 일을 한다라고. 일의 단위는 킬로그램에다가 곱하기 메다. 무게가 얼마 나가는 어떠한 물체를 우리가 옮기는, 몇 메다 옮겼느냐. 이것을 우리가 일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의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가 일의 단위가 됩니다. 일의 단위. 자, 그러면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죠? 그것을 알려고 하면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이라고 하면 일의 단위에다가, 그렇죠? 일의 단위에다가, 일의, 일양에다가, 일양에다가, 시간을 나누어 준 값이 이게 동력이다. 그렇죠? 일양을 시간으로 나누어 준 값이 이게 동력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으로 나누어 준 값이. 그러니까 일의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라고 한다면 시간의 단위는 우리가 세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동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력에서 보면 국제 마력, 그렇죠? 국제 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력을 1PS라고 이야기합니다. 1PS. 1PS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75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말 한 마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마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75킬로그램짜리를 1메다 움직이는 능력하고 똑같다, 그렇죠? 말 한 마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1초 동안에 1킬로그램짜리를 75m 움직이는 능력하고 똑같다.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에 75m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지만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우리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취급을 해버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102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가 되겠다. 102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가 되겠다. 자, 이 두 단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상수값이 여기에 75라고 하는 상수값이 들어가 있고 102라고 하는 상수값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단위는 이 초단위가 들어가 있다면 초의 개념입니다. 초의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력하고 동력의 킬로와트, PS하고 킬로와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단위 환산을 할 때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세크 단위 75라고 하는 상수값이 들어가 있고 102라고 하는 상수값이 들어가 있을 때 이 세크라고 하는 초단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적용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네 번째로 열량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갈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갈로 4번. 갈로 4번. 열량. 그렇죠? 열량. 열량이다. 그렇죠? 열량이다. 자, 열량에서는 우리가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1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3.968, 그렇죠? 3.968 BTU라고 이야기합니다. BTU 이꼬로는 2.205, 2.205 CHU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HU다. 이것이 우리가 열량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열량의 단위. 자,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개념은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물질 1킬로그램을, 그죠? 1킬로그램을 1도씨, 그죠?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킬로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질 1킬로그램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킬로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킬로칼로리. 자, 그러면 이 BTU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물질 1파운드가 되겠습니까? 파운드. 1파운드를 1도F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1도F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BTU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CHU라고 하는 개념은 1파운드를 1파운드를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CHU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열량에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주어져 있는 에너지이며, 그죠?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이며, 물체가 보유하는 열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열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열 용량과 비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열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죠? 필요한 열량,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죠?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열량이 얼마만큼 열량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 열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도 높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열량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도도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비열의 단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킬로칼로리에다가 킬로그램에다가 곱하기 도시 한 것이 이것이 비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다음 중에서 비열의 단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에 묻는다고 하면 분자에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분모에는 킬로그램, 그램, 톤, 파운드, 이와 같은 단위가 나오고 도C, 도F, 도R, 도K, 이와 같은 단위, 즉 다시 말해서 질량의 단위하고 온도의 단위가 나와 있고 분자에는 열량의 단위,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 또는 BTU, 또는 CHU, 이와 같은 단위로 나와 있는 것은 모두 무엇의 단위가 된다 말입니까? 비열의 단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비열의 단위가 된다. 비열의 단위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열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열에다가 말입니다. 그렇죠? 킬로칼로리에다가, 그렇죠? 킬로그램 곱하기 도시에다가 곱하기 킬로그램 한 것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비열에다가 뭡니까? 질량을 곱하면 질량을 곱한 것이 우리가 뭐다 말입니까? 열 용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열 용량. 그러니까 열 용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도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 중에서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 비열이라고 하는 문구가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비열이라고 하는 내용이 따로 주어져 있다. 자, 이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다. 자, 비열은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CP라고 하는 것하고 CV라고 하는 개념이 주어져 있습니다. CP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일정히 했을 때 측정한 비열 CV라고 하는 것은 CV라고 하는 것입니다. V는 볼륨, 최적을 일정히 했을 때 측정한 비열을 우리가 C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CP 대 CV의 비율을 우리가 BLBK라고 이야기합니다. BLBK는 CV분의 CP가 되겠다. 자, 모든 물질의 각각의 물질을 압력을 일정히 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이 최적을 일정히 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보다 항상 그 값이, CP가 항상 큰 값이 나오더라. 항상 큰 값이 나오더라. CV보다 항상 큰 값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CP가 2라고 이야기한다면 CV는 2보다 그 값이 작다 이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BLBK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숫자가 뭐보다 크다 말입니까? 1보다 큰 값이 나오더라. 이러한 뜻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K골은 CV분의 CP라고 해서 이 K값을 BL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LB.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LB, CP 마이너스 CV값 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체상수 R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값이다. 기체상수 R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되겠다.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죠?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섯 번. 5번에 보면 열 용량과 비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섯 번째 보면 현열과 잠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열과 잠열. 자, 이 현열과 잠열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와 같은 곡선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라고 이야기했죠. 이 물질이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자연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0도씨가 되겠고 이거는 100도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점은 0도씨 얼음이 되겠고 이 점은 0도씨 물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0도씨보다 온도가 낮은 것은 우리가 얼음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고체가 되겠고, 그렇죠? 마이너스 20도씨인 얼음을 계속 가열하면 온도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상승하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20도씨 얼음이 0도씨 얼음이 될 때까지는 그 상태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상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상태. 그렇죠? 세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죠? 세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태다 라고 이야기해요. 3태. 자, 그러면 상태 변화는 없을 때 온도 변화는 있고, 온도 변화는 있고, 상태 변화가 없을 때 출입하는 열량.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자, 이 곡선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곡선. 비스듬하게 상승한 곡선, 이 곡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00도씨 물이 되겠고, 이거는 100도씨 전기가 되겠습니다. 100도씨 물이 되겠고, 100도씨 전기. 자, 온도 변화는 없죠? 그렇죠? 온도 변화는 없죠? 이 지점도 0도씨. 이 지점도 0도씨. 온도 변화는 없고, 여기에서는 고체 상태가 뭘로 변한단 말입니까? 액체 상태로 변해오고 있다며, 상태 변화는 있다. 이때의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잠열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100도씨, 이 점의 온도도 100도씨, 이 점의 온도도 100도씨. 하지만 여기에서는 물 상태, 액체 상태에서 뭘로 넘어온단 말입니까? 기체 상태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간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잠열 구간이다. 그렇죠? 잠열 구간이다. 이것도 우리가 잠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열 구간이다. 이 잠열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숨은 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은 열이다. 그렇죠? 잠열을 다른 말로 숨은 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열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감열이라고도 합니다. 감열.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용어가 감열 나와있으면 알고, 현열 나와 있으면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잠열을 뭐라고 했습니까? 숨은 열하고 똑같다. 숨은 열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말을 붙여서 이야기할 때는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되는 것을 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융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기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얼음의 융해 잠열, 이렇게 얼음의 융해 잠열. 79.68 kcal per kg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시 단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기화 잠열은 539 kcal per kg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기화 잠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약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화재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얼음의 비열은 0.5 kcal per kg 도시, 물의 비열은 1 kcal per kg 도시, 전기의 비열은 0.47 kcal per kg 도시, 이와 같은 형태로 말씀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도 우리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현열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현열 구간. 이와 같은 비스듬하게 상승한 이 구간은 우리가 현열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열. 현열일 때, 현열 구간일 때 열량 계산하는 공식. 현열 구간일 때 열량 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 곱하기 c 곱하기 delta t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열량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잠열 구간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잠열 구간에서 열량은 Q의 골은 g 곱하기 gamma, gamma.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열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0도시 물에서 100도시 전기로 변할 때 열량은 얼마만큼 열량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면 0도시 물에서, 이때의 현열 구간에서 열량 Q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잠열 구간일 때 열량 Q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Q1, Q2라고 했을 때 전체 열량은 이때 필요로 하는 열량하고, 이때 필요로 하는 열량하고 두 개 합해주게 되면 우리가 전체 열량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상기체가 됩니다. 이상기체. 자, 처음에 갈로 1번이 나와 있죠. 이상기체. 이상기체. 말 그대로, 그죠?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 추상적인 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기체 상태는 이상기체가 아니라 실제 기체가 됩니다. 실제 기체. 실제 기체. 자,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하는가? 모든 분자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을 뭐 했단 말입니까? 무시한 가상의 기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상기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을 무시한 가상의 기체. 무시한 가상의 기체. 자, 이와 같은 공간에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공간에 분자가 이렇게 세 개 존재하고 있다. 세 개 존재하고, 네 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네 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자, 이 분자 한 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기체 상태일 때는 자유롭게 우리가 브라운 운동,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불규칙한, 자유롭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규칙하게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운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자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가 서로 가까이 있으면 점점 인력이 크게 작용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을 무시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게, 멀리 떨치워 놓게 되면 이상기체에 거의 가깝게 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리 하려고 하면 온도를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체적이 커지니까, 그 공간이 넓어지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잡아당기는 인력이 거의 미약해져 버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압력은 우리가 낮추어 주어야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인간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웃 사촌이, 이웃에 살고 있는 남이 우리 제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죠. 끈끈한 인력이 더, 미국 LA에 사는 사촌보다도 이웃 집에 남이 더 끈끈한 인력이 더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을 무시한 가상의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상기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는 보일 샤르르의 법칙을 만족하고, 아보가도로 법칙을 만족하고, 이상기체는 온도의 내부에너지는 최적에 무관하며,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상기체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상기체는 온도만의 함수다. 온도만의 함수가 된다. 이상기체는 내부에너지,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가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밑줄을 치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기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갈로 2번에 보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그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PV이골은, PV이골은 M분의 WRT. 그죠? M분의 WRT. 이것도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 PV이골은 GRT라고 하는 공식,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뭐 SI 단위고 공학 단위,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G라고 하는 단위가 GRT 이 공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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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 0.082, 그죠? 이 단위는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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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 이해하시겠죠? ATM, 리터, 퍼, 몰,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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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K,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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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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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 kJ, kJ 그래서 샤럴의 법칙하고 보일의 법칙. 이거는 아주 점수를 주려고 나올 수 있는 문제에서 보일 샤럴의 법칙을 T1분의 P1V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T2분의 P2V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T는 온도, P는 압력, V는 최적을 의미합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2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킨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P하고 V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이것은 보일의 법칙이 됩니다. 보일의 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T하고 보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샤럴의 법칙이 됩니다. 샤럴의 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샤럴이라고 하는 사람의 법칙을 둘 다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보일 샤럴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갈로 3번이 되겠습니다. 갈로 3번. 3번째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은 PV과는 NORT. 이 NORT. 이 NORT값은 뭐하고 똑같다고 했습니까? M분의 W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실제 기체는 P 플러스 V의 제곱분에 NO의 제곱A 가로 닫고 V 마이너스 NB 이꼴은 NORT. P 플러스 V의 제곱분에 NO의 제곱A 마이너스 NB 이꼴은 NORT. 자, 이거하고 V의 제곱분에 NO의 제곱A라고 하는 이거하고 NB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제외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PV는 NORT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공식을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상기체 상태 변화. 의미 없습니다.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력학의 법칙이 나옵니다. 연력학의 법칙. 연력학의 법칙. 연력학의 법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